진짜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고 계십니다. 밖에서 기사님이랑 PD님이랑 다같이 작가님이랑 신경 쓰고 있고 여기 카메라 감독님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잡아주고 계십니다. 모두모두 미니와 봉출라디오 접속해서 라포엠 라이브 즐겨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음악 바로 주세요. 신경 써주고 계십니다. 밖에서 기사님이랑 PD님이랑 다같이 작가님이랑 신경 쓰고 있고 여기 카메라 감독님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잡아주고 계십니다. 모두모두 미니와 봉출라디오 접속해서 라포엠 라이브 즐겨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음악 바로 주세요. 깊어진 어둠 새벽의 끝 사라져 가는 온기 깊어지는 한숨 다가오네 어둠 속의 그림자 이 밤의 끝에 붉은 Sunlight 지평선 너머 We are the light This is the world We break the world We break the world 폭풍의 눈 속에 새겨질 history This is the world We break the world We break the world 고통의 밤끝에 찬란한 히스토리 This is the world This is the world This is the world This is the world 거칠어지는 파도 속에 깊이 휩쓸려 I lost 비밀해진 눈은 빛이 버린 어둠 속의 그림자 이 밤의 끝에 불긴 sunrise 지평선 너머 We are the light This is the world We break the world 폭풍의 눈 속에 새겨진 히스토리 This is the world We break the world 고통의 밤 끝에 찬란한 히스토리 This is the world This is the world 통이 트기 전 마지막 힘을 내주오 매일을 스스로 We break the world We break the world This is the world We break the world 고통의 밤끝에 찬란한 히스토리 This is the world This is the world This is the world 와 대박 너무 좋다 네 분이 같이 불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돋는데 진짜 대박이다 더워 듣고 왔어요 일단